이제부터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달란투자에서 제가 컨벡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는 채권 시장에 붕괴되는 게 왜 200년 만에 붕괴됐습니까, 그러면. 리세션 때를 다 돌아봤더니 매우 똑같이 2022년도 팬데믹 빼놓고는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지표가 가리키고 있어요, 계기판이. 오신다, 그분이. 추가적으로 매크로 얘기를 해보겠는데 앞서서 인플레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머물러 있긴 하잖아요. 최근에 상황을 아시다시피 PPI도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고 SBB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이 3월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원래는 5.5%, 6%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멈춰지면 주식시장 계속해서 골디락스에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골디락스는 아니다.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골디락스의 조건은 있어요, 이게. 골디락스가 되려고 하면 소비가 탄탄해야 되고 실질 경제 성장률이 탄탄해야 되고요. 부동산이 좋아져야 돼요. 주식시장이 아닌 것 같지만 부동산, 그러려면 실업률이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실업률이 완전 고용이에요. 이제부터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달란 투자에서 제가 컨벡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는 실업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골디락스의 조건은 안 맞아요, 이게. 골디락스의 조건. 그리고 이게 예전에 금리는 6%, 7%였거든요. 닷컴범블 브러지 07년도에 할 때는 6%, 7% 기준금리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다 얘기한 건데 지금은 듀레이션이 매우 길어요, 채권 시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게, 이거하고 이거 두 개라고 했다고 했죠, 이게. 그러면 똑같이 10cm를 움직이려고 할 때 이게 길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똑같은 각도로 하면 얘가 움직이는 거리는 더 길잖아요, 얘보다. 길잖아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 각도로 움직인다고 할 때 얘는 더 큰 원을 그리거든요. 그게 듀레이션이에요. 채권 시장의 듀레이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매크로 전문가, 일타. 한마디로 찐. 내가 일단 기사는 잡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인정, 인정. 좋습니다. 여기 와서 인정을 받은 내가 진짜. 강남까지 와서 인정 받으니까 내가 제가 좋은데. 듀레이션이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9년, 8년이에요. 그러면 국채 10년물하고 같은 듀레이션 채권 시장 평균이. 그런데 그거를 큰 지렛대를 이용해서 확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만 움직여도 저기 가서는 매우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07년도, 00, 00년도 6%, 7% 올렸는데 지금은 4%니까 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채권 시장에 붕괴되는 게 왜 200년 만에 붕괴됐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듀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 듀레이션이 결과는 레버리지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입니다. 이자는 낮은 상태로 이자를 낮게 깔아서 장비로 발행하게 되면 듀레이션이 길어집니다. 회사채, 국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듀레이션이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가 매우 오래도록 달러가 계속해서 깔아줬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득 들어 올려버리니까 지렛대가 백척간도에 매달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골디락스 아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P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이거하고 CPI는 그런데 버티죠. 자, PPI는 공장으로 들어오는 물건값, CPI는 공장에서 나가는 물건값입니다. 그러면 물건값 나가는 거는 버티고 들어오는 건 낮아지고 이익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두 분기 기업의 이익은 반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강출천, 너 매크로, 너, 네가 그러니까 돈 못 벌지. 내 주머니에 돈 있는 거 봤어? 봤냐고. 내가 얼마인지 봤어? 아니, 그런데 왜 돈 못 번다고 그래 자꾸. 나한테 왜 그래. 그게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CPI가 꺾어져서 내려오기 전까지 전가해서 물건값이 내리기 전까지는 나가는 물건값의 CPI는 높고 PPI는 날에 꽂히기 때문에 이익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익이 폭이 커집니다. 물건이 덜 나가도 기업이익은 지켜져요. 그래서 리세션 때를 다 돌아봤더니 매우 똑같이 8번, 2022년도 팬데믹 빼놓고는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리세션이 시작하고 나면 기업이익이 올라가버린다니까. 처음에 이거라니까요. CPI, PPI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지금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저요? 엄마 닮았을 거야. 맞아요. 잘생긴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 닮았거든. 그런데 나 얘기할 수 있어. 엄마 안 닮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못생겼나? 아니지. 그럼요? 네가 우리 엄마 봤냐? 맞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닮았다고 하면 어머니를 봤어야 미남인데 어머니 닮으셨네. 그럼 뭐냐?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닮는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둘 중에 누구나 하나 닮는다라는 레슨이 있는 거거든요. 보면 둘 중에 안 닮았다. 그러면 운이 좋거나 아니면 어디서 주워온 거나 그러네. 그런데 닮았어. 그런데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닮았는지를 알아야 이게 지금 이거하고 닮았는지 알만한지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리세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고 어떤 모양으로 갔는지에 대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스캐닝을 해놓지 않고 지금의 턱 떨어져서 지금 나오는 거는 야 인마 리세션이 어떻게 오느냐? 교육시장 이렇게 좋고 기업이익이 CPI가 안 내려가지만 페드는 정책금리는 고점에 달아갖고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활망장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또 그 쓸데없는 레토릭 내러티브 때문에 개미들 다 죽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백만 안티가 나오는데 리세션 전문가 제가 리세션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리세션의 원래 모습은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처럼 리세션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CPI가 내려가거나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올 때 기업이익은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확 부러질 때 그 순간이 리세션이 오는 거고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관련된 거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지난달에 PC 지표 해가지고 50BP 이상 막 저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소비 지표 나오면서 이게 인플레가 1970년대라고 갈 때 제가 제 개인 영상을 켰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비용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니다 그거. 왜 알지도 못하면서 병든 닭처럼 이렇게 하고 있냐. 그거 아니다. 그거 정말 아니다. 그거는 어떤 뭔가 우발적인 내용들에 의해서 케이스가 조금 빗나갔던 부분이지 페드의 정책이 그대로 스며들고 있고 그 당시 제가 드렸던 건 25BP 인상하면 잘하는 거고 아니면 동결할 수도 있다. 선지자야. 거의 선지자야.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는 안 돼. 왜 그러냐. 실물 경제가 부러지고 있어요. 페드가 보는 건 지수가 아닙니다. 참고는 하죠. 파이낸션 컨디션으로 참고는 하지만 실물 경제가 부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서하게 막 올릴 수가 없어요. 결국 인플레는 후행이기 때문에 언젠간 툭 떨어질 거다. 그게 9월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FOMC가 2, 4, 8, 10 이게 없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9월이나 11월 연말 돼서 금리를 내리는 스토리도 가능한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비어버려 이빨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은 잘해야 25BP. 안 되면 동결되는데 저는 25BP로 세팅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걸로 할 것 같고 이미 이 SBB뱅크나 이런 금융 대란은 막았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안 해줘버리면 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할 가능성이 그래도 절반 이상이다. 아니면 동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금리를 여기서 동결을 하나 올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생각해본다고 하면 소비지수가 꺾일 것이고 조만간 고용시장도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침체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는 또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결국에는 통화 긴축을 하건 아니면 완화를 하건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증시에는 세 가지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 우리가 사랑하는 소 살찐 황소 풍요의 상징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다음에 곰, 베어, 약세장 그 다음에 리세션 이런 것들이고 지금 나타난 거는 호랑이라는 거죠. 호랑이 됐어요? 호랑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곰이고 곰이고 속은 그냥 한 방에 죽어요. 호랑이는 굉장히 무성 모든 풍요를 앗아가버리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페드는 인플레이션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탄창장전 그 조정관 안전이 아니라 조정관 자동 갈기는 거죠. 그게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그 호랑이 가슴에 2만 원 구멍을 냈는데 호랑이는 이제 죽었다고 했는데 저 뒤에 보니까 곰이 또 보이는 거예요. 곰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를 완전히 죽이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리세션을 걱정하는 게 투자 포인트가 맞다. 1년 반 전에 나와서 인플레 얘기해야지. 왜 이제 인플레 잡히니까 주식 괜찮다라고 얘기하냐. 지금은 기업 실적과 실업과 경기가 부러지는 게 문제다. 경기 선행지표도 다 부러졌는데 이걸 긁어 올리려면 돈을 풀어야 되고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가 지금 GDP 대비 125% 중국이 그나마 재정 정책 풀 수 있는데 걔들은 부동산에 물려 있어요. 중국은 국가 부채는 적지만 그게 민간이라고 해도 걔네는 다 공청단이라든가 정부가 다 지분을 쥐고 있고 마윈 같은 거 보십시오. 뺏어버리잖아요. 그냥 국가 거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거기기 때문에 그건 다 국가 부채로 안아야 돼요.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다 기업이 다 국가로 안아야 돼요. 걔네는 그러면 안 되지. 유럽은 아시다시피 부채 천국이고 일본 얘들은 270% 이래 망했어. 얘네는 이거 이거를 정부가 재정 제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패드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적어도 돈을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조이는 걸 느슨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풀어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결국엔 경기는 랜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락을 할 게다. 노랜딩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라. 패드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아니다. 패드가 패드가 돈줄 조이고 나서 노랜딩이 있었던 적이 있었냐. 노랜딩이 아니고 그냥 주가가 조정 보이면서 금리를 올리는데 주가 지수가 살짝 조정 보이면서 다시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 실물 경제 지표가 하나도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기업 실적 고용 시장 부동산 시장 자산 가격이 지금처럼 거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랜딩이에요. 소프트 랜딩 그거는 분명한 지표가 있어요. 실업률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오거나 부동산 시장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인컴 대비했을 때 가처분 소득 대비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30, 40% 더 떨어져도 유지가 될지 말지 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올라간다? 어이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하거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소프트 랜딩 노 랜딩 그런 건 안 맞는 말이다. 지표가 모든 지표가 가리키고 있어요. 계기판이 오신다. 그분이 곰이 오신다. 대비하자. 그리고 그 리세션을 턱옥하고 지표가 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주식은 이미 골로 가 있는 상태가 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을 채집비들을 활용하는 기업과 안 활용하는 기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생산성이 달라질 거거든요. STO는 증권입니다. 토큰 증권이에요. 주식을 투자하는 건 우리의 자산군에 속하잖아요.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토큰 증권에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ST 증권이 무엇이며 투자 기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기본 개념은 알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ST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똑같은 기업이 발행한 겁니다. 주식을 살 거예요? 토큰 증권을 살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